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인데 우리 증시가 보면 코스피 지수가 0.62%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0.07%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한 4,280억 정도 매수를 한 것이 오늘은 오히려 3,594억을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뭐 개인들이 한 4,300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이 78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보면 2,600포인트를 찍힌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증시가 하락을 한 것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전체가 하락을 했죠. 다오지수 나스닥 sm500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을 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의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불확실성 다른 것보다도 일단 부채한도 증액 부채한도 증액 이것이 일단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또 연준에서의 금리 동결 이것도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부채한도라든가 금리 동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가 모든 게 해결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죠. 이것이 바로 다른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벤트가 이제는 사라져버렸다. 뭐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조정의 그러한 상황이고 제가 그 일요일날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릴 때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는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악재 악재라는 것은 없다. 다만 뭔가 모멘텀 이벤트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 받았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보면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마찬가지로 단기 과열의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증시 코스피 보면 5월 15일 이후에 주가가 매주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6월이죠. 6월에 들어와서 지금 2주째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의 매수 이것이 지난 5월 달에는 매주 1조 원씩 이렇게 매수하다가 이번에 6월에 들어와서는 매수 금액이 확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것을 또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 오늘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보면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코스피지수에서 코스피에서 3594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016억 선물도 팔았네요. 2425억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현물 선물할 거 없이 그냥 막 그냥 매도 개인들이 이거를 다 사버렸어요. 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이때가 매수 기회다. 그런데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조정이 만에 하나 오게 된다면 2500에서 2500 사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반도체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4.59% 우리가 2차전지 2차전지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lg화학은 1.21% 상승을 했지만 삼성sdi가 1.65%나 이렇게 하락을 했죠. 2차전지 쪽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2차전지 하락은 다른 것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좀 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에 장중 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4.59%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2차전지도 조정.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리고 또 기아 현대차는 0.05%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기아는 오히려 플러스 0.87% 이렇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을 매수를 했고 이렇게 한번 또 체크를 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3,594억인데 봐요. 여기에서 2,600억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쪽의 매도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챙기고 보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것이 바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전기전자 기관도 역시 2,032억씩이나 매도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그러니까 2차전자 이렇게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냥 2차전기전자 쪽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전업종 지수를 보면 오늘 건설이 많이 올라갔어요. 건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3.63%나 이렇게 건설 쪽에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우선 삼부토건을 봅시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건설 쪽이 올라간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 테마성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전체가 오늘 유달리 튀어오르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보면 운수장비. 자동차에는 아까 여기에서 현대, 기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게 주가가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는 내려왔지만 기아가 조금 강세를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강세를 조금 좀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전기전자 쪽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의료정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웬만하면 다 내려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코스닥 쪽에서 가봅시다. 코스닥.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2차전지 관련 주가 그래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4.32%나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BM이 플러스 0.38% 조금 좀 강 보압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lnf는 3% 이상 하락을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세를 보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67%. 셀트리온 제약이 2.4%의 이런 약세를 보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수가 좀 버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0.07% 이렇게 보면 이 바닥이 우리가 한 807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900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야 이거 900포인트 수를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너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악재는 없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악재가 없이 소위 말해서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큰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동안에 여기서 불확실성은 다 소멸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확실성은 다 소멸되고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조금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조금 이번 주에는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 대형주 쪽에서 집중적으로 수익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환율을 보면 말이에요. 좀 특징이 있는 거가 여러분들이 오늘 환율이 무려 10원 10전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282원을 기록을 했어요. 보니까 일단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아졌지만 거기에다가 또 n달러 n달러 환율도 이것도 지금 보니까 141원 84에서 n이 됐어요. 이게 이제 100엔당 1달러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게 1달러에 131원 84 센터인데 우리 환율 원화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엔당 897원 49원까지 내려갔어요. 2015년 6월 이후에 최대입니다. 지금 800원대에 들어왔어요. 저도 여기에 보면 n화 환율이 지금 이게 141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n달러 환율이 150원까지도 올라간 적은 있네요. 지금 2022년도 이게 10월 달에 이렇게 올라간 적은 있고 그런데 이제 원화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것은 지금 2015년 이래 8년 만에 처음으로 800원대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의 n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n화가 이렇게 하락하면 여행은 많이 가죠 그렇죠. 일본으로 여행은 가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오질 못해요. 워낙 달러가 약세고 워낙 강세라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피해가 가는 게 어떤 게 피해가 가요. 바로 여기에서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면세점. 일본을 상대로 하는 면세점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실적. 영업이익 실적 이런 것들이 매출이라든가 다 하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서 여행객들이 엄청 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참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한번 또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오늘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1%나 하락을 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대만이 마이너스 0.08% 하락이죠.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54. 그리고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0.64 마이너스 0.83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는 한국을 위시해 가지고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면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을 했죠.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하락폭은 세지는 않았지만 조금 약세 정도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부채한도 증액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로 금리 동결 이러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서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날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제로 보면 S&P500 같은 경우에는 다 나스닥도 그렇고 주간 기준으로 해서는 다 상승해요. 그래서 S&P500 같은 경우에는 5주 연속으로 상승했어요. 5주 연속 상승.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연속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8주 연속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와서 실제로 미국도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지금 보면 경제 지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게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이 단기 쪽에서는 이건 한 12개월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3.3% 정도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게 전달. 전달이라는 것은 5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5월 달에는 4.2% 정도 나왔는데 이거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장기. 장기는 5년을 얘기합니다. 장기 쪽에서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거는 3.0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3.1에서 3.0으로 조금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앞으로 좀 낮아질 거다. 물가가 낮아지면 연준에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지금 현재로서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6월 달이죠. 그다음에 7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현재로서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 2023년 연말까지 한 두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연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파월 의장이라든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좀 현재 기준 금리가 5.25%에서 5.5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은 또 금리를 오히려 또 계속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보면 미국도 지금 나스닥 소위 말해서 하이텍이죠. 하이텍이라는 것은 높은 기술이에요. 하이텍, 하이텍, 테크놀로지, 기술 이주들만 움직여요. 특히 ai 쪽에서. ai 대장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에 또 이게 amd. amd도 또 역시 ai의 또 수혜로 예상이 돼 있어. 이게 이제 엔비디아 같으면 gpu 를 만드는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cpu 를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 일단 amd 엔비디아 둘 다 수혜인데 엔비디아 쪽이 좀 더 크지 않냐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는 칩을 하는 거고 응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구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글은 상장이 모회사가 돼 있죠. 알파벳이라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 증시도 조금 조종은 올 것 같아요. 조종이 온다고 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차트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난 3월서부터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s&p500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부터 쉬지 않고 그냥 뭐 여기서 쫙 땡겨 올렸는데 다우야 뭐 가다가 올라가다가 3월부터 올라가다 좀 눌러줬다가 5월달에 이렇게 올라가기 5월 말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미국도 좀 조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또 유럽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보니까 유럽증시는 지금 현재로서 지금 영국이 0.33% 하락이에요. 독일이 0.35%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프랑스가 0.5% 유로스타고 50이 0.35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일단 유럽증시가 하락이에요. 아시아 증시 아까 보셨지만 일본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하락이었었죠. 상해 종합주가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만 홍콩 다 하락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럽도 일단은 하락에 이렇게 장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선물지수 보면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지금 다우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이에요. 지금 다우가 지금 0.07% 마이너스 그다음에 s&p500이 마이너스 0.05 그다음에 나스닥이 0.07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하락하는 것을 보면 내일 미국 증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약세 그리고 또 우리 증시도 그래요. 우리 증시도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이슈가 없는 거예요. 이슈가 이벤트가 없다. 따라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조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조급해하고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게 조금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이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참고 기다리고 조정이 온다면 어떤 종목을 사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라든가 재료주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보면 한미반도체라든가 하나 마이크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부장제라든가 이런 거 가볍게 쉽게 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몰라요. 내가 뭐 나는 장기투자 우량주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현저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에 사면은 뭐 이렇게 그 안전한 것은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중소형 소위 말해서 뭐 그런 그 우리가 소재 부품 재료 이런 거를 사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제가 생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매일 그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시면은 50%에서 100% 갈 수 있는 소위 반도체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고 또 추천을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종목 한번 보자고요. 추천한 종목 한화 같은 경우 6월 14일 영상 6월 14일이면 요 날이에요. 요 날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오늘 뭐 이렇게 6.34% 올라갔는데 장중에 상승한 것이 무려 8.35% 8.35원에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가 무료 생방송이라든가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21선이 올라가면서 이 눌림목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 눌림목 눌림목 매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방법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또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생방송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동 이거는 이것도 6월 15일이에요. 6월 15일이면 요 날입니다. 요 날. 6월 15일. 그러면 요 날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눌림목 종목이에요. 지금 양 이틀 동안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으면 아마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수익 내면서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죠. 구독 누른 다음에 이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냐면 카페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카페는 꼭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카페 어디로 오시면 아까 링크 한 대를 클릭하면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해야지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무료 카톡방 있죠. 이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려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부한 다음에 카톡을 잘 보면서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해드리면서 또 이 프로그램 이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스 프라임이라는 이렇게 인공지능 매매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또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검색을 하면서 매수 매도 위치 이런 것을 다 알려줍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매수 위치 매도 위치가 오면 알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수익 난 것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 금액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매달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게끔 또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셔서 이걸 잘 활용을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중 내내 방송을 합니다.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장중 내내죠. 이게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자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방송하는데 유료 리딩하는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 월 한 달에 회비를 88만 원에서 110만 원을 내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에 이러한 회비를 내야 되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회비를 88만 원을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공짜. 공짜로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고기 잡는 법. 이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가 종목을 자기가 고르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꾸준하게 월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월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한 달에 88만 원 110만 원씩 주고 유료 사이트에 가서 종목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추천받는다고 치자고요. 이게 수익 날 것 같죠? 안 납니다. 여러분들. 원래 한두 번은 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연속적으로 평생 해야 돼요. 절대 안 나고 나중에 돈 다 일십니다.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돈은 다 이래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셔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월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어떻게 받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장 중에 설명을 하면서 추천하는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 열심히 하면서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 말이에요. 41가지가 있어요. 41가지. 여러분들 여기 최소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러죠. 공부밖에 답이 없다.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게 그냥 공부 안 하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미달된 학교 간다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5%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5%만 수익이 납니다. 이 5%는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차트도 볼 줄 알고. 그런데 나머지 95% 이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남한테 귀동량이나 듣고 뭐 사면 좋아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거. 종목이 자기가 매매하는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그냥 손실이 나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리죠. 퇴출됐고 그리고 나서 패인이 돼버립니다. 왜?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었죠. 거기에다가 본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여기서 불행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손실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고 있다 생각하면 이 95%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5% 속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공부하는 노력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손에는 뭐예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 차트. 한 손에는 자기가 매매나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에 대한 차트. 이거를 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면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게 떨어져서 하락해서 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만 원에 사는 거야. 이러면 이게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 메일 올려드리죠.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면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주가의 흐름을 알고 그다음에 매수 매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매매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잘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월 수익 낼 수 있는 게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모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를 사두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여러분들 2억 5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달 500만 원씩 수익 내고 그리고 또 대박 내고. 꽉 먹고 알 먹고 이걸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공식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공식이에요. 이거 달달 외우세요. 이게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압축을 해라. 종목 개수가 말이에요. 많으면 안 됩니다. 종목 이래 50개 100개 이러면 수익 안 나요.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이 되죠. 세 종목을 여기에서 딱 샀어요. 1억 원어치를 샀는데 2,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세 종목을 7,500만 원 샀어요. 무려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 종목을 압축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개수 50개 100개 하지 말고 그러면 다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라. 눌림목. 이 눌림목에 사는데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잘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항상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였는데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반복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노래가라고 만들었으니까 한 번 듣고 이 음원을 다운받아 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한 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음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꼭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해놓고 달달 외우세요. 이거 외워 가지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그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종목 이렇게 추천한 종목군들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셨지만 대동이라든가 또 한화라든가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군들은 왜 추천하는지 또 그 추천하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런 걸 잘 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마우스 하나 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종목을 고를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먼저 차트를 보면서 1.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21선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게 여기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이 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샀으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수익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21선 2평선을 강하게 뚫었다. 그러면 이 지지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때 샀으면 이만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눌림목이에요. 세 번째 눌림목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면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이 네 가지 여기에서 원칙.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끌어올리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책임지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배우세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 볼 때 이 두 가지는 꼭 잘 보세요. PBR하고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POP. Price, Earning, Ratio.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이게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78이니까 저평가. 0.27이니까 저평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재로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매.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하고 투자하는 거가 뭐가 틀리냐 하면 투자는 장기로 묻어둬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매매는 여기에서 사서 올라가면 팔고 나와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 그러면서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한테 지금 현재로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추세 매매 이렇게 하면서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익 내는 거를 배우는 거죠. 보면 이게 뭐 하는 회사냐 한번 보죠. 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도 지주회사로 전환이 돼서 여기에서 보면 기넥신 F 이렇게 친환경 소재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제약사업 LPG 등을 판매하는 LPG 사업 뭐 이런 거 별 걸 다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이게 SK그룹의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다음에 매출을 보면 4조 5천억 6조 6천억 8조 7천억 매출이 쫙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730억 744억 3622억 이렇게 매출도 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영업이익률. 자 여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낮냐. 영업이익률이 여기에 4.16% 이게 뭐 지주회사 이런 거니까 하여튼 뭐 이 정도면 좀 존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자본승률 ROE 16.34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PBR 프라이스북 밸류 레시어 주가순 자산비율.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가가 3만 6천 7백 원이에요. 이거를 나눠줍니다. 뭘로? 여기에 보면 BPS 한주당 자산 가치예요. 북 밸류 퍼셔 13만 9천 716원. 13만 9천 716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3만 6천 7백 원 나누기 13만 9천 716 이렇게 하니까 0.26이 나와요. 0.26.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평가죠.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이게 보면 퍼. 프라이스 어닝레시어 주가 이거는 수익별이에요. 주가가 3만 6천 7백 원을 이걸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서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2만 956원 2만 956원을 벌어들여요. 그럼 나눠줘요. 3만 6천 7백 원 나누기 2만 956원 2만 956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1.75가 나와요. 굉장히 저평가예요. 엄청 저평가합니다. 이거는 사두면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매매를 해도 되고 이런 거 여기에서 사두면 최소한 7만 원 8만 원까지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한주당 자산가치가 얼마예요. 13만 9천 원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많이 갔던 데가 얼마일까요. 9만 1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두면 시간이 가면 최소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해 놓으셔도 되고. 매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 이것을 실전 매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남의 도움 없이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을 실전 매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여기에서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1차 매수 40%, 4, 3, 2, 1200만 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를 1,200만 원을 했어요. 사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당겨 올려요. 이렇게 당겨 올리면 플러스 5% 이렇게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걸로 만족하고 나오고 분할 매수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수들은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 사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 봐.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 손절이 안 돼요. 손실폭이 커서.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고수들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수들은 그냥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만만하게 되나?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세요. 그리고 방금은 올라갔지만 매수한 후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2차 매수. 2차 매수 하시면 돼요. 2차 매수 이렇게. 또 마이너스 5%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3차 매수 하시면 돼요. 3차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3차 소위 말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확률이 85%라고 8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일단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85% 확률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15% 확률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경우가 1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5% 딱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그냥 손절 이거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사는데 그것도 3번의 분할 매수 그 사이에 또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계속 내려오면 손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절이에요. 손절을 못하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언젠가는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손절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 하는 것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분할 매도 하는 것은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손절은 여러분들이 필수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SK디스커버리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파트론. 이 종목을 보면 21선이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죠. 21선 우상향.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옆으로 행보한다. 그러면 이게 매수의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렇게 쌌으면 이만큼 올라갔죠. 여기서 눌림목. CCI9이 과매도죠. 그래서 눌림목에서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였는데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증시 그래요. 조정은 이번 주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쉬어간다.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2650포인트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재가동을 하면서 28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바로 반도체 관련주 소재주 이런 거 사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장중에 무료로 리딩하면서 알려드리니까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